오늘 무조건 깹니다 오늘 못 깨면 사람 아니야 언더븐 몇 선형이냐구요? 이렇게 됐습니다 흐흐흐흐흐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도박 질러몰만해 위치가 좋아 아아아아 미친 아이씨이 아아아아 이번 도박 걸게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어 닥치고 도박 걸어야 돼 아 미친 아 다행이다 아니 아 이 킥 쓰읍 고맙다 시간 날려줘서 와 1필 터지지마 다행이다 아 개다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yl 미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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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신규 맞고 신규 오리지나 오면은 99는 무조건 돼요. 이거 림부 반지까지 22성 된다는 과정하면은 제가 봤을 때 100층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. 아, 드디어 깨다. 아, 힘들다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